3월 학력평가 3월 학력평가를 1번부터 시작해서 15번까지 전반부 해설 강의를 맡게 돼서 여러분한테 해설을 할 건데 그다지 어렵진 않죠. 그래서 앞쪽 내용은 여러분이 첫 모의고사 보니까 모의고사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앞쪽 내용은 쉽기 때문에 거의 빨리 푸셔야 되고 다 맞추셔야 돼요. 만약에 틀렸다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개념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응용하고 활용하는 문제들은 다 4점짜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거는 주로 뒤쪽에 배치되기 때문에 앞쪽 내용은 틀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혹시나 틀렸다면 자기가 부족한 것이 어딘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가서 확인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갈게요. 1번 문제는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자 1번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누구니? 마이너스 3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이 정도는 이제 숫자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고 2분의 2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통분하지 말고 그렇죠? 20이잖아 이렇게. 통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약분하지 말고 어차피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빠르게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해서 정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갈게요. 2번. 2번 문제도 우리 지수법칙을 좀 할 수 있는가? 그런 싸움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 2의 4제곱에 3제곱 이렇게 있고 나누기 2의 10제곱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거 이거 곱하면 12 이렇게. 그리고 나누기 2의 10이죠. 지수법칙 나누기는 전체적인 나누기는 위에 있는 지수끼리 뭐하는 거야? 빼기 하는 거지. 빼기. 빼기 하셔서 2의 누구? 2제곱.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4입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 어렵지 않아 앞쪽은. 그래서 여러분도 당연히 플러스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3번 보면 두 다항식이 있어. 다항식 a가 누구냐면 a가 a가 2a제곱 더하기 a. 그리고 b가 누구냐면 3a-1 이렇게 있는 거지. 얘를 가지고 3a-b를 하여라. 뭘 하여라? 3a-b를 하여라. 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3배하고 a에다가 3배하면 6a제곱. 3배하면 3a. 그리고 빼는 거지 뭐. 얘를. 3a-1 이렇게. 그럼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6a제곱 더하기 1. 이 정도.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번 문항도 하자. 4번 문항부터 이제 3점짜리가 나타나게 돼요. 모의고사는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1, 2, 3은 쉽게 쉽게 매우 쉽게. 틀리면 안 되는 주로 계산 문제고. 이제 4번 문항부터 3점짜리 난이도로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있는 가. 항상 이렇게 세팅돼. 항상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일지라도. 고학년에 맞춰서 세팅되는 문항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모의고사 때 이거 그냥 팍팍 넘기지 말고.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6, 2, 23. 빼기 x.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부등식을 풀라는 거지 뭐. 그럼 넘어가시면 6x가 되시고요. 넘어가시면 30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는 누가 돼?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연수는 몇부터? 1부터 카운팅하는데 5까지니까. 1부터 카운팅은 그냥 끝에 있는 숫자가 개수가 되죠. 그래서 5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되셨죠?